일단 이제 아 근데 신청했다 얘기를 해야 된다니 뭐 싸가지 없어서 관광객들이 그... 욕한다고 그렇게 영어도 안 돼 아 근데 그 자식이 싸가지 없는데 인절로 안 갔다니 인정으로도 안 갔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위안해서 인도를 못하자니고 그 자식이 구경으로 왔는지 그 자식이 구경으로 왔는데 삶도 있고 사람들이 많으면 지난데도 사는 안 사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게 이 흥릴대로 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있어봐야 그거를 그 말을 떼고 사람 없으면 그 아 근데 가지를 말해야 된다 관광객들은 모르고 가는거지 근데 모르는게 소리가 아니고 근데 들어가서 또 그런 소리하면 에이 젖같은 놈들이라면서 나오지 아니고 아 왜 그런가 나한테 저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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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해갖고 이거는 시계사가 얘기해갖고 못하게 얘기해갖고